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알릴 수 있는 R&D 신문고가 운영됩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자들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규제 건의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는 R&D 신문고를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미래부는 R&D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열흘 안에 검토 결과나 추진 상황을 제안자에게 알려줄 계획이며 좋은 제안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